자 AP Computer Science A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했던 아니면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이제는 이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갈 때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이 AP 과목들 중에서 주관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실 모든 AP가 사실은 주관식이 중요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적을 낼 때 가장 주관식이 중요한 과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주관식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처음 시작하는 강의들에서는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FRQ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거기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에 적용시킬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Hands-on Approach로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를 거치거나 그 강의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했거나 어느 정도 코딩이 손에 있고 그 다음에 큰 FRQ 영역들 있죠. 그 큰 영역들은 이제 첫 번째 주에 대부분 설명을 할 건데 큰 영역들은 리스트가 있고 Array, 그 다음에 Strings, 그 다음에 클래스를 디자인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wo-Dimension Array 이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런 FRQ의 대표적인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들을 각각 기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정리를 해봤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은 아,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무슨 스트럭처를 써야 되는구나 문제가 주어지고 빈 공간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따라서 해볼 정도는 준비는 돼 있다는 그런 레벨이 갖춰졌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안 되고 만에 하나 지금 처음 컴퓨터를 접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직은 늦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특징이 절대로 그 앞단계를 빼먹고서는 뒷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유념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소학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제 기초 이론이라든지 공식을 모르는데 뒤에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기초 이론들 이런 것들을 다 습득을 하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얻음을 하고 이 강의들은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봄방학 때 이게 겨울방학 때는 이미 진행이 됐어요. 겨울방학 1월, 2월 때 많은 이론 학습을 실습을 했었는데 그때는 컴퓨터를 가지고 실제로 코드를 변형을 해가면서 이거를 변형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단순한 차이지만 한 줄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FRQ를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도움을 받으면서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완성해 준다든지 문법을 맞춘다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 알다시피 FRQ는 전부 다 손으로 쓴 시험이에요. 기계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코드를 머릿속에서 미리 플래닝을 하고 물론 신텍스 같은 거 틀리는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마다 실수는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머릿속에서 쭉 돌아갈 정도가 돼야 돼요. 헤매고 있거나 쓰다가 보면 되겠지 이런 정도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게 그냥 손으로 써질 정도로 이 단계까지 넘어가는 게 이번 스프링 맥처의 포커스고 또 한 가지는 겨울방학 때는 그 메인 에리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FRQ 보통 처음 배울 땐 다 그래요. FRQ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럭처들 뭐 array list라든지 array든지 그걸로 object을 갖춰다가 쓰는 거래요. object, array of object라든지 이런 또는 class design, construct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정진이 없죠. miss out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those are recursion, 그다음에 searching and sorting algorithms,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객관식에만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도를 조금 나가야 돼. it's not really that much.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섞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봤어요. now there are three weeks shown on the slide.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두 주예요. 실제로 본파는 대부분 두 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만약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3월 9일 전에 온다 그러면은 9일하고 16일, 요거를 들으세요. 요게 첫 번째는 frq component review, 이거는 요 부분이 이제 그 두 개가 다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주마다 뭐 한 주는 frq, 한 주는 mq,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연히 focus가 약간씩 다른 게 여기서는 multiple choice를 recursion 부분을 해요. recursion하고 inheritance는 사실 비중이 조금 낮은 게 inheritance만 가지고 multiple choice 문제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frq를 하면서 조금 더 잘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중이 사실 조금 낮은데 recursion은 반드시 선언 문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recursion을 연습을 이런 방식으로 안 하면 여러분들이 co-tracing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searching and scoring algorithm은 사실 굉장히 advanced topic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typical computer science course에서는 저게 맨 마지막에 나오거나 거의 한 4월 돼서 4월 중순쯤에나 선생님들이 이걸 다루는데 이게 빠진다고 해서 사실 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frq에서는 안 나와요. 거의. mcq에서도 나와도 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근데 완벽을 기하려면 이걸 알면 좋기는 하고 또 앞으로 언제 비중이 높아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이게 요즘 추세가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추세라 까다롭고 좀 그 니치한 영역들에서 문제를 많이 발췌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까지도 신경을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도를 조금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week 1, week 2에 나눠서 했고 그거랑 상관없이 multiple choice 문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multiple choice 연습을 하면서 물론 full set을 푸는 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 하겠지만 여기서는 매번 매일 multiple choice 문제를 조금씩 접하고 익숙해지는 그 과정을 경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frq를 놓으면 안 되지만 옛날처럼 한 문제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에 뭐 하나 정도 이제 셋을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는 연습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써서 오고 그걸 가지고 손으로 쓸 때는 어떤 게 요점이 어떻게 달라지 무슨 관점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이 두 주 아까도 이제 말하다 말았지만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주는 이제 week 1, 2로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들으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는 학교 방학이 좀 본방학이 좀 늦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들어주면 돼요. week 2하고 3 이것도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는 다만 이 부분을 먼저 듣는다 뿐이에요. 근데 이게 겨울방학 때는 앞에 부분을 안 들으면 뒷 부분도 모르고 이런 성격이 조금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그런 성격이 점점 더 얕아져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이걸 어느 걸 앞에 듣는지 사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렇도록 강의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들어도 되고 그리고 국내생들, 국내생들은 방학이 늦어요. 그래서 문방학이 이때쯤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2주 분량을 한 주에 다 크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리딩하는 부분인 C1 부분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4월 문제풀이 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4회라서 조금 모자라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Essential한 부분을 좀 추려서 코스 이름이 조금 다를 C2A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C1 듣고 C2A로 넘어가서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3월, 4월 3월, 4월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초점이 FRQ를 어떻게 손으로 잘 쓸 수 있는가 이거에 그것은 뭐냐면 컴퓨터에 앉아서 해봤다가 지웠다가 해봤다가 지웠다가 이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 그럼 그 알고리즘이 머리에서 쫄쫄쫄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 생각도 안 하고 줄줄줄줄 쓸 수 있게 그래서 물론 그 상황에 맞게 조절은 해야겠지만 그게 그냥 막힘없이 나올 정도가 돼야지 FRQ가 무난하게 5점이 나올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MCQ도 이제는 놓칠 수가 없어요. 보통 MCQ는 사실 문제를 조금만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적응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MCQ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보면 MCQ에서 많이 틀려서 망쳤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이런 경우는 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코딩을 잘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코딩을 한 경험도 있고 지금은 AP 레벨이 훨씬 초과되는 그 수준에서 코딩을 Java로 또는 다른 Python 같은 언어를 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하는 질수가 뭐냐면 너무 컴퓨터는 친해가지고 컴퓨터로는 코딩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걸 빼놓고 나면 갑자기 막히는 거죠. 뭐를 써야 될지 몰라요. 그거를 위한 연습도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의외로 코딩에 자신이 있다는 학생들이 가서 4점 나오는 표를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주범이 FRQ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그 포뮬러들, 알고리즘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FRQ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연습을 하는 시간을 꼭 거쳐야 돼요. 그게 3, 4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 거의 다 풀어봤고 FRQ 기출 문제들 거의 다 풀어봤고 MCQ도 이제 뭐 틀리는 게 한 전체 세트에서 두세 개 가끔 틀리고 이 정도로 나오면 5점을 하기 위한 충분한 베이스가 마련이 됐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틀 정도 파이널 특강 반이었어요. 파이널 특강에서는 일단 편의상 나누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씩 섞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FRQ 에어비어별 알고리즘 정리. 그래서 여태까지 했었던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왜냐하면 저거는 새로운 게 이때 나오면 좀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그 문제 내는 교수님들이 이제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를 미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다 이미 그거를 겪은 어디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새로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 안 나온 것들이 사실 많지만 어떤 게 새로 나올지 예측을 해가지고 한번 몇 개씩 알고리즘을 선별을 해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시험을 본다면은 이거는 큰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있겠지만 물론 요즘도 한 문제씩은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아 쪽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문제 세트가 다른 건 알죠. 미국에서 본 세트랑 한국에서 또는 차이나에서 뭐 일본에서 이런 그 아시아 쪽 계열에서 푸는 문제는 세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어본 결과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맨날 시험 보고 나서 물어보는데 뭔가 좀 수준이 높은 문제들을 섞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알고리즘들을 그런데 그게 뭐 뜬금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대학교에서는 다 차근차근히 배우는 건데 그거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를 어댑트해서 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대응을 하려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이 됐는가도 점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면 좋죠. 그죠? 실제로 이런 예상 알고리즘을 사실 하는 거는 거기에 이것만 나온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도 더 안정이 되도록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파이널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접해주는 게 매년 파이널 강의를 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월 6일 날까지 하고 5월 8일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날 가면은 자신 있게 그 FRQ는 오히려 시험 당일 날은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알고리즘 쭉 머릿속에서 정리해보고 그래봤자 별로 새로운 느낌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못 쓸 텐데 MCQ 같은 경우는 그날 가서 아침에 틀린 문제를 쭉 점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틀리는 부분들은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거 있죠. 사실 오담도 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유형의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를 쭉 그냥 한 가지 묶음으로 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묶음을 그냥 쭉 돌려보고 틀린 거, 마케놓은 거 아 이건 뭐 때문에 틀렸지? 이런 것만 생각해보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도 5점 맞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하면 5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요구되는 분량을 못 채우기 때문에 오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운내서 이제 우리 같이 오전을 꼭 맞아봐요. 알겠죠?